끝된거 같은데? 내 앞집도 있는거 같은데? 끝났다 내 아래 차고 쪽에서 오는거 하나 기절 몇층인거 같아? 1층이였어 올라갔다 2층에 핀 깎게 불기절 1필 1필이야 뭐야 이 한팀이 이렇게 빨리 끝나? 홀라인에 있을 때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2층 2층 여기 뛰어온거 있다 왼쪽 왼쪽 뛰어온거 기절 왼쪽도 기절 반대 2층이 하나 있었어 아 나 멀리서 너 어딨어? 나 여기 안에 안에 밖에 있다 여기 3번 내가 할게 네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가지가 너무 없다 가지가 너무 없다 예? 어 팩이 살아났네요 독보한테 맞았어 개빡쳤다 개기절 기절이야? 어 차고 2층 기절 설정할게 차고 2층 기절 나이스 그럼 꿀지 내가 화면뼈 때문에 지금 잠깐 올까? 응 너 2층에서 저기 창문 좀 째줄래? 문 깨고 아 다시 기절 2층 창문 좀 깨줄게 아 잠깐만 깨줄게 중앙 사투리했어 바깥에 아니 뽑강 오른쪽 피킹이다 오른쪽 피킹 딴 팀이 죽인거 아니야? DBS DBS 기절 밖에 하나 더 밖에 바위쪽 바위 아직도 DBS를 들고있냐 그니까 너무 무섭더라 소리도 짜밀어 바깥도망가 아 하얀팽 건졌다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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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다 잡았어 꽤 기절인거 같은데? 아 나 죽겠다 아 나 죽겠다 뱀막뿌레봉 살았다 테라스 쏜거 없어 나이스 나이스 뭐야 뒤에 밀봐 뒤에 끝 끝 끝 아 뿌락지가 참 많네 어 시발 나 내려왔어 건너온다 3번쪽으로 건너온다 1개 건너온다 1개 올라왔다 또 까는 애는 어디서 까는지 모르겠다 더 까게 바깥 집사인거 같애 나이스 나이스 나타고 저기 저기